네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별내면 청악구리 경무당의 훌랄라 댄스 공연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먼저 지금 방금 보신 훌랄라 댄스로 대상을 받은 한숙이 강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연합회장이 추가를 했기 때문에 연합회장이 포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별내면 역량하고 있고 아마 진정적이나 우리 경도당의 합성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주시는 것 같습니다. 상장, 대상, 남양유시주의 청악구리 경도당 귀팀은 2022년 경무당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부상을 소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사당 범인 대한민국 경기도 연합회 회장 이종원 대상 이종원 대상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양주 경로당 활동에 많이 기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상으로 저장 여기까지입니다. 전개자와 참여해주세요. 배 newest są 다